충성 일병 백봉기 오늘은 식용색 종이를 맛있게 먹어보겠지 말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지 말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엔 잔뜩이 제거하고 꺼내면 ㅎㅎ 뱅뱅 뱅 으깨 아깝게 먹어서 먹었어요 마요네즈 고소한 마요네즈 잘 먹었어요 마요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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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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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오늘은 식용색종이를 먹어보았지만입니다.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만입니다. 충성 일병 백봉기 취침 소동하겠습니다. 편안한 밤 되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